안녕하세요. 싱가폴 테니스 라이프 안미드 팀의 안미디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아직 테니스를 못 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기초훈련을 많이 살려보고 있어요. 오늘 해볼 운동은 핸드아이 포즈데이션입니다. 오늘 해볼 거는 트와이스 더 스피드라는 채널에서 본 운동이고요. 여기 필요해요. 혼자서 할 수 없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이제 왼손으로 해볼게요. 조금 더 어드밴스 버전은 한눈을 가리고 중간 위에 아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요. 이제 밖으로 좀 나와봤는데 바닥에 공을 튀겨야 되기 때문에 공을 세 개를 튀긴 다음에 한 번에 그냥 받는 거예요. 다른 그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볼게요. 이런 거 봅니다. 한 번에 코디네이션을 좀 해봤는데요. 집에서 비올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나온 김에 그려놓았던 스텝이나 좀 밟고 들어갔죠.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빛과 함께 있는 게 아이스크림입니다. 이거 배가 보이네요. 이제 제주도에 비열 안 온 것 같아요. 이렇게 해볼게요.